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왜 지난 두 달 전인가 현에 탄 왔다 갔다 하면서 강아지 키우던 킬러 있었죠? 그 작품 썼던 최혁곤 작가의 작품입니다. 최혁곤 추리소설 순결한 순례자 낡은 153번 버스가 크르릉 요란한 소리를 내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인적 없는 종점의 공터를 찬바람이 휩쓸고 돕니다. 제실 기와지붕 너머 까치밥이 달린 감나무까지가 흔들리고 구멍가게 앞에는 붉은 우체통과 녹슨 자판기가 서 있습니다. 세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90년대 어느 날이 박제된 풍경 같습니다. 여기는 대구에서 차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녹동리라는 곳입니다. 행정구역 경계에 어정쩡하게 끼어서 개발이 멈춘 전형적인 시골 마을입니다. 임진왜란 때 용맹을 떨쳤던 장군의 사당이 있다는데 나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역사에 조금만 식견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아는 장소라고 하니 꽤 유명한 곳인가 봅니다. 저 멀리 문정산 정상이 두터운 구름에 가려져 있네요. 12월의 잿빛 하늘은 금방이라도 골짜기에 큰 눈을 쏟아 부을 것 같습니다. 문득 막막해집니다.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4시 40분 오늘 밤 무슨 일이 있어도 동대구역에서 KTX를 타고 서울로 돌아가야 합니다. 출장은 오늘까지고 매일 아침 중요한 약속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여기까지 와서 발길을 돌릴 수는 없습니다. 큰 숨을 한 번 들이켜고 외길을 따라 발걸음으로 옮깁니다. 3km 정도 이어진 산길 끝에는 지장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작은 말사인데다 교통마저 불편해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고려충협에 창건된 유서 깊은 도량입니다. 조선시대 때 사명대사가 승병훈련장으로 사용한 기록이 남아있답니다. 산신각을 지나 부도전을 돌아 밤나무 숲 새끼를 따라 올라가면 작은 무덤에 다다릅니다. 그곳에는 한 여인이 잠들어 있습니다. 시간이 많이도 흘렀군요. 김일성 주석이 사망하던 해인이 벌써 15년 전입니다. 기억하시나요? 그해 여름의 더위는 살인적이었습니다. 연일 37,8도를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어도 온몸에서 땀이 비어져 나왔습니다. 그때 나는 다친 몸을 이끌고 두 달 예정으로 절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일간지에 2년차 기자였던 나는 교통사고로 급성 허리디스크 수술을 했고 간까지 좋지 않아 요양이 필요했습니다. 연고도 없는 낯선 곳까지 오게 된 건 종교전문기자 권선배의 권유 때문입니다. 그는 주지스님의 먼 친척입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터라 낯선 지방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고 정신없는 도시생활에서 잠시 벗어나고 싶기도 했고요. 가파르지는 않아도 경사진 길이라 숨이 찹니다. 정상은 아직 저 멀리 있습니다. 위풍당당 늘어선 소나무숲과 탁 트인 하늘 순수한 바람이 그나마 위안을 줍니다. 절간에 시주하러 가는 차라도 한 대 만나면 좋으련만 평일인데다 폭설까지 예고된 상황이니 무리한 욕심이겠죠. 저기 앞에 평평한 바위가 하나 보입니다. 예전 모습 그대로군요. 늑동리 사람들이 다들 거북바위라고 불렀었죠. 바위에 걸터앉아 숨을 돌려도 심장이 계속 펄떡거립니다. 마흔줄에 들어선 나이는 속일 수 없나 봅니다. 담배 맛도 쌉싸랍니다. 예전에는 기막히게 달콤했는데 아마도 지금 긴장감에 휩싸여서 그럴 겁니다. 아니면 추억을 미화하는 인간의 습성 때문이든지요. 슬픈 이야기지만 그녀는 가슴에 송곳을 꽂고 죽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은 아직 범인을 잡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녀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에 오래 시달렸습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던 그녀의 장리식 진흙바닥에 퍼져앉아 통곡하던 노부의 얼굴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영감은 부건까지 끝낸 딸의 시신을 수습해 기어이 대웅전이 잘 내려다 보이는 양지바른 곳에 묻었습니다. 마지막 머물던 곳에 영원히 머물게 하고 싶다고 했었죠. 억울한 원혼을 한줌 가루로 날려보내기 싫었던 걸까요? 아니면 언젠가 범인을 붙잡아 산소 앞에 꿇어앉치려는 오기의 발동이었을까요? 한여름날의 절집생활은 호사스러웠습니다. 무역의 땅 위로 구름과 바람이 한가로이 떠돌고 상념을 비운 내면은 깨끗이 정화된 느낌이었죠. 나무 그늘 아래 평상에 누워 49제 지내고 남은 수박이라도 한입 물면 신선 노름이 따로 없었죠. TV와 신문 없이 눈 귀를 막고 사니 세상이 평안하더군요. 재래식 화장실에 기겁하긴 했지만 사람은 익숙함의 동물 아니겠습니까? 군대 생활처럼 며칠 뒤 바로 적응이 됐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에코 투어니 슬로우푸드 운동이니 하는 것도 다 그런 것들의 연장이겠죠. 아침에 목탁소리가 경내에 울리면 요사체 방방마다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공양간으로 몰려듭니다. 밥상에 둘러앉아 밥과 나물과 묽은 된장국으로 소박한 공양을 합니다. 절집 식구라야 나까지 포함해 고작 일곱이었습니다. 주지 스님과 공양주 보살 그리고 고시생 장과 몸이 불편한 홍처사 지방전문대학에서 사진을 가르치는 황교수와 정체를 알 수 없는 청년 강군 인연인지 악연인지 우리는 그해 여름 그렇게 만났습니다. 주지 스님 얼굴은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삭발한 얼굴들은 그 사람이 그 사람 같지 않습니까? 게다가 내가 오고 닷새 뒤 본사 조실 스님을 모시고 티베트로 떠났으니까요. 두 달 이상 걸리는 긴 여행이라고 들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인상이 온화했습니다. 행자 하나 없이 꾸리는 살림이라 늘 부지런히 움직이셨고요. 가사에 뵌 그윽한 향내가 약지 한마디가 잘려나간 왼손이 얼굴보다 더 오래 기억에 남았습니다. 공양주 보살에 대해선 할 말이 많습니다. 얼핏 나이든 할머니가 연상됩니다만 실은 젊고 아름다운 분입니다. 절집 식사를 책임지고 있어서 다들 편히 그렇게 불렀죠. 성이 한시고 나이는 서른 초반 서울말씨를 쓰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서구형 미인이었습니다. 왜 이런 촌구석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는지 다들 궁금해했습니다. 이혼을 했니? 외아들을 잃었느니? 불치병을 앓고 있다느니? 추측이 무성했지만 확인할 방법은 없었습니다. 뭔가 사연이 있겠죠. 그녀는 그의 봄부터 절집에 머물렀습니다. 요양차 사나흘 묵었다가 이 도량이 마음에 들었는지 눌러앉았다고 하더군요. 때마침 녹동리에서 출퇴근하며 일 봐주시던 칠순의 진짜 공양주 보살님이 갑자기 심장병으로 드러누운 터라 주지스님이 되레 감사해 했다고 합니다. 다 인연인가 했겠죠. 뿔태안경에 어울리는 장은 서른 살의 고시생입니다. 깡마른 체구와 매부리코가 신경질적으로 느껴지지만 대화를 해보면 박식하고 논리적입니다. 서울 신림동 학원가에서 공부하다가 여름만 보낼 요량으로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나와 비슷한 연배라 친구처럼 지냈습니다. 가끔 홍대바닥에 늘씬한 여자애들을 화제로 삼아 길길거렸습니다. 도무지 속내를 알 수 없는 강구는 20대 중반의 휴학생입니다. 사회과학서적을 탐독하고 정서불안 환자처럼 눈알을 굴리며 매사에 경계심을 품었습니다. 방 안에 틀어박혀 살아서 식사 때 빼곤 잘 보지 못했습니다. 공처사가 자네가 진정한 용맹정진 수행자네 뼈 있는 농담을 해도 시큰둥했습니다. 공처사는 몇 해 전 위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대구 약전 골목에 한약 도매가게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내다볼 뿐 대부분 시간을 절에서 소일하며 살았습니다. 따서 말린 솔잎을 다른 한약재와 섞어 환으로 만들어서 가게에 가져가 팔기도 했습니다. 혈액순환에 좋다고 하더군요. 다혈질이라 사소한 일에 버럭 화를 잘 냈습니다. 본인 얘기로는 열이 많은 태양인 체질이라 그렇다는데 뭐 그런가 보다 했죠. 마흔 중반의 황 교수는 허풍기가 농후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릿기름을 바르고 콧수염을 가늘게 길러 얍삽한 느낌도 들었고요. 밥상머리에선 공양주가 있든 말든 성적인 농담을 일삼았습니다. 절 구석구석을 뒤지며 열심히 카메라에 풍경을 담았어요. 고차를 테마로 한 작품전을 준비하고 있다나요? 기와에 낀 이끼를 근접촬영한 사진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고미술에 대한 지식도 상당했습니다. 대웅전 앞에 새로 3층 석탑이 서던 날 내가 화강암이 너무 새것이라 고색의 주변과 조화가 안 된다고 하자 그러더군요. 송진가루 쫙 발라놓고 기다려봐 1년도 안 가서 누루죽죽하게 변할 테니 그리고 이웃이 한 명 있습니다. 예전 암자가 있던 터에 슬레이트 집을 짓고 홀로 사는 백노인 베트남 참전용사라는데 늑대만한 진돗개를 합세우고 와서 쉬어가곤 했습니다. 벌어진 어깨와 거친 말투가 위압감을 줬습니다. 총상으로 왼쪽 다리를 절룩거렸고요. 이따금 정적을 깨는 오토바이 굉음의 주인공은 집배원입니다. 우편물 더미를 요사체 퇴마루에 휙 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며 사라졌습니다. 외로움에 사무칠 정도로 조용한 나날이었습니다. 주지가 출타 중이라 법회마저 없다 보니 사위는 절대 고요. 길을 잘못 든 등산객들이 돌샘 앞에서 소란을 떨어도 반가울 정도였습니다. 나는 아침 나절 울력으로 채소밭 일을 거들고 오후에는 책을 읽었습니다. 수술한 허리에 근육 강화를 위해 가끔 문정산에도 올랐습니다. 정상은 평평했는데 가을이면 억새 물결이 끝없이 펼쳐진다더군요. 반대편 고지에 보이는 공군 미사일 기지는 전직 대통령 아들이 복무해서 유명해진 곳입니다. 규칙적인 노동과 청빈한 음식 덕에 몸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한쪽 다리가 저릿하게 당기는 고질적인 통증이 사라졌습니다. 마음도 편했습니다. 내 인생에 다시 이런 시절을 맞이할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 살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외길은 걸을수록 외롭습니다. 지금 주위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이 숨을 죽이고 있나 봅니다. 새 울음소리도 나뭇잎 바스락대는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북쪽에서 불어온 바람만 얼굴을 핥히고 달아납니다. 적막감에 휩싸여 세상 끝에 사는 외톨이가 된 기분입니다. 휴대폰 벨소리가 정적을 깹니다. 나도 모르게 움찔합니다. 젊은 사람들이 죄다 떠나 폐광총 같은 마을에도 기지국 전파가 통하는군요. 액정에 신문사 전화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윤 선배 쉬는 날 죄송합니다. 현장에서 나온 지문이랑 일치하는 용의자가 없어요. 경찰도 곤혹스러운가 봐요. 공사판에 불법 체류 외국인 군부대까지 수사를 넓힌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마를 어떤 식으로 가야 할지 고민이네요. 진전된 내용 없으면 맹탕인데. 몇몇 공장은 벌써 취재 깊숙이 들어갔거든요. 사회부 시경캡 정입니다. 그는 지금 서울을 팔칵 뒤집어 놓은 강간살인사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일입니다. 공사가 중단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여고생이 발가벗겨진 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담뱃불로 젖꼭지와 성기를 잔인하게 지져놓아 시민들이 경악했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버려진 소주병에서 지문을 몇 개 채취했고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을 멀리서 봤다는 목격자도 나와 사건은 쉽게 해결될 듯이 보였습니다. 사고 현장 주변은 군병원과 중고등학교, 재개발되는 아파트 공사장이 몰려있어 어수선합니다. 막노동하는 뜬 애기들이 넘치고요. 경찰은 근처에 방범 CCTV를 샅샅이 뒤졌지만 결정적 단서를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믿었던 지문 대조작업마저 소득없이 끝나면서 사건이 미궁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일단 팩트만 담아서 가판 내보내. 변동상황 있으면 다시 연락주고. 지시를 내리고 나니 좀 미안해집니다. 정은 체육부에 오래 있다가 지난주 사회부로 옮겨왔습니다. 현장 감각을 익힐 새도 없이 바로 민감한 사건이 터져버렸으니 관할서에 출입기자마저 갓 수습 떨어진 신참이라 오줌줄이 탈만도 합니다. 일이 꼬이려고 그랬는지 사회부장까지 조부상을 당해 자리를 비웠습니다. 중심을 잡아줘야 할 부 데스크인 나는 그 상황을 알면서도 월차를 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나에게 그만큼 중요한 날이니까요. 15년 전 여름 그 사건이 나던 날은 날씨가 좀 이상했습니다. 폭염이 한풀 꺾이면서 종일 큰 비가 내렸습니다. 라디오 일기예보가 태풍 소식을 전했습니다. 중심부가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내일 새벽까지 많은 비를 뿌린다고요. 서너시밖에 안 됐는데 밤처럼 어둑했습니다. 주변을 휘감아 도는 개울물이 불어 쏴아 쏴아 우는 듯이 흘러가고 문정산이 검은 병풍처럼 절간을 에워 쌌습니다. 목조 건물 아래서 요괴라도 출몰할 듯 기운이 불길했습니다. 밤이 되자 기운이 뚝 떨어졌습니다. 저녁 공양 후 사람들이 요사체 뒤뜰에 모여 군부를 넣었습니다. 보일러 놓은 절집도 많다는데 여기는 교구 지원을 받는 가난한 말싸라 다 구식입니다. 내가 불씨를 계속 꺼뜨리자 공처사가 껄껄 웃으며 법당에서 양초 조각을 가져와 아궁이에 던져넣었습니다. 이내 참나무 장작에 화르르 불길이 솟았습니다. 타닥타닥 매퀘한 연기가 콧구멍으로 스며들자 고향집 같은 푸근함에 젖어듭니다. 꾸물꾸물한 날씨 탓인지 다들 긴장이 풀렸나 봅니다. 황교수가 방에서 고급 양주를 한 병 꺼내왔습니다. 특유의 오크향이 번집니다. 비오는 산사에서 군불 쬐며 마시는 술맛은 그 자체가 만찬이었습니다. 솔립주, 더덕주 그런 술들이 어디선가 계속 나왔습니다. 어, 나요. 저거 한번 쳐보는 게 소원이었어요. 늘 삐딱한 강이 술 몇 잔에 취해 호기롭게 누각 아래 범종을 칩니다. 종소리는 어둠을 타고 아랫마을까지 퍼져나갑니다. 모두들 이를 다 드러내고 어린애처럼 깔깔 웃었습니다. 절집에서 무슨 술 파티냐고 다박하면서도 공양주가 생두부와 김치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들뜬 기분을 헤아려주는 아량이 고마웠습니다. 다들 잔을 주고받으며 사연 많았던 삶을 혹은 잘나가던 시절 무용담을 늘어놓았고 불쾌한 얼굴로 각자의 방에 들었습니다. 비는 한밤에도 계속 내렸습니다. 데워진 구들장에 누워 처마에 떨어지는 빗소리를 듣노라니 행복하더군요. 옆방 황 교수의 코 고는 소리가 흙벽을 타고 전해져 왔습니다. 신문사 입사 전 잠깐 사귀던 여자와 신촌의 극장에서 봤던 지중해란 영화가 기억났습니다. 2차 대전 때 외딴 섬에 고립된 8명의 이탈리아 병사들 그들의 낭만적 웃음을 떠올리며 기분 좋게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의 기억은 거기에서 멈췄어야 했습니다. 나는 더 깊이 잠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이렇게 오랜 시간 번뇌에서 방황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요. 잠결에 문득 비명소리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꿈인가 싶었습니다. 아니었습니다. 분명 사람의 목소리 쥐기가 순식간에 달아났습니다. 승용차 한 대가 언덕에서 굴러내려옵니다. 나는 길서프로 비켜서 차가 지나가기를 기다립니다. 괜히 돌멩이라도 튀어서 다치면 피곤해지니까요. 두 달 전 대학병원 과잉진료기사로 홍역을 치른 뒤 생긴 소심증인가 봅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엮이거나 언론중재위원회라도 다녀오면 이 땅에서 기자로 산다는 게 덧없이 느껴집니다. 검은 그랜저에는 중년의 대머리 남자와 선글라스를 낀 젊은 여자가 타고 있습니다. 지장사의 단위로운 사람들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부부로 보기에도 나이차가 있고요. 흐린 날의 선글라스라니. 기자의 첫 번째 수칙, 추측 보도를 말라 건만 대머리와 선글라스는 분명 으슥한 공터에 차를 세워놓고 그 짓을 했을 겁니다. 차에서 비릿한 정액 냄새가 나는 것 같습니다. 견눈질로 날 훔쳐보던 대머리가 눈이 마주치자 재빨리 고개를 돌립니다. 사건이 나던 그날 밤. 나도 저 대머리처럼 외면했어야 했는데. 그것이 현명한 삶이거늘. 그놈의 호기심이 화근입니다. 날카로운 비명이 산사의 밤공기를 꿰뚫습니다. 나는 벌떡 일어나 책상 위 백열등 스탠드를 켜고 자명종을 확인했습니다. 1시 30분. 우산을 펴고 소형 군용 랜턴 불빛을 앞세워 밖으로 나섰습니다. 시커먼 하늘이 굵은 비를 뿌려댔죠. 바람까지 강해져 산신각 뒤 대숲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멀리선 진돗개가 컹컹 지져댔고요. 대웅전 기단 앞을 지나 강당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목조 건물들이 삐걱삐걱 신음소리를 내고 처마 밑에 풍경이 요동을 쳤죠. 강당 끝 공양주 처소에 형광등이 환했습니다. 분명 무슨 일이 터졌구나 불길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고 돌았죠. 걸음을 멈추고 주저했습니다. 가봐야 할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질 않았으니까요. 돌이킬 수 없는 한도라의 상자를 여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 그때 다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주변 공기가 심하게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주저할 새도 없이 득달같이 뛰어가 문고리를 잡아당겼죠. 하얀 얼굴보다 붉은 핏빛이 먼저 시야에 박힙니다. 여자가 가슴에 송곳을 꽂고 방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먼저 찔린 듯한 상처에선 피가 역류하며 속구칩니다. 예상대로 공양주였습니다. 어디선가 다급한 발자국 소리가 들립니다. 난 재빨리 강당으로 통하는 방 뒤쪽의 미다지문을 열었습니다. 그림자 하나가 법당 마루를 달려 공양간 안으로 막 사라지려고 합니다. 걸음걸이가 한쪽으로 기우뚱거렸습니다. 멈춰! 랜턴을 비춰보지만 불빛은 짙은 어둠에 막혀 멀리 뻗지를 못합니다. 야밤에 대체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공양주가 왜 죽었고 범인은 어디로 사라졌을까? 오만가지 생각이 두서없이 몰려듭니다. 문득 공양주가 숨이 붙어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스칩니다. 생사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 같았습니다. 무릎을 꿇고 공양주 가슴에 박힌 송곳에 손을 가져가는 순간 강렬한 불빛이 한지문살 위에 일렁입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요? 전생에 무슨 악연이 있었던 걸까요? 조금만 늦게 혹은 조금만 일찍 왔더라면 오해는 다 풀렸을 텐데... 찬바람과 함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고시생 장과 공처사 장의 얼굴은 땀으로 번질거렸고 퀭한 얼굴에 공처사는 나무 몽둥이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들도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왔음이 분명합니다. 갑자기 몽둥이가 나의 정수리를 향해 날아옵니다. 생각지도 못한 공격, 성미 급한 공처사가 나를 살인자로 오해했습니다. 상황을 설명할 틈도 손을 내져을 틈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잘나의 일이었습니다. 나의 몸이 본능대로 움직입니다. 머리를 숙여 피했습니다. 반대편으로 다시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고개를 젖혀 가까스로 위기를 넘깁니다. 살기... 분명 엄포용이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정면에서 몽둥이가 날아옵니다. 나는 상체를 비틀면서 오른손에 잡히는 묵직한 뭔가로 공처사의 머리를 후려쳤습니다. 그것이 청동풀상이라는 걸 깨달았을 땐 이미 늦었습니다. 일격의 공처사가 고꾸라졌습니다. 허연 머리카락 사이에서 피가 줄줄 흘러내려 바닥으로 번집니다. 조금씩 변해가는 검붉은 피무늬를 보자 아찔해집니다. 숨을 헐떡입니다. 사고야! 분명히! 그렇게 외치려 해도 입술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고시생 장이 대범하게 다가서서 공양주와 공처사의 코밑에 손가락을 대고 호흡을 살핍니다. 그도 극도로 당황했는지 시뻘건 눈동자가 불안하게 움직입니다. 살생을 금해야 할 수도처에 피냄새가 습한 공기를 타고 번져갑니다. 벽에 붙은 불화 속의 달마 대사가 무섭게 노려보고 있습니다. 기어이 눈발이 날리는군요. 솜털 같은 가루가 사방에 뿌려집니다. 마음이 급합니다. 발걸음이 빨라집니다. 서두르지 않으면 막차를 놓칠 것 같습니다. 볼에 큰 화상이 있는 153번 기사는 버스를 돌리면서 당부하듯 말했었습니다. 벗어 젊은 양반 대고 가는 막차는 7시면 끊어져 골택시가 있지만 오늘 같은 날 와줄지 장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요즘은 시골도 집집마다 차가 있다 보니 대중교통이 더 불편해지는 모양입니다. 목을 젖혀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눈 알갱이 하나가 안경 위에 톡 떨어져 시야를 흐려놓습니다. 눈은 밤늦게 붙어온다고 했는데 확실히 앞날을 예측하는 일은 어렵습니다. 그런 잔혹한 사고가 절간에서 터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예측이란 말에 한 가지 사실이 뇌리에 번쩍합니다. 예전 시사주간지에서 읽은 미제 사건을 해결한 강력계 형사의 인터뷰 때문입니다. 혹시 여고생 강간살인 사건도 동일한 케이스? 급히 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경 기자실이라는데 주의가 소란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올라갑니다. 혹시 말이야 목격자 진솔 중에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이라는 표현 그거 의심스럽지 않아? 거기에 너무 얽매여 있는 거 아니냐고 어둠 속에서 말이야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나의 생각을 들려주었습니다. 간단한 사고의 전환으로 의문 사건이 풀리는 걸 허다하게 봤습니다. 특히 사회부 기자는 끊임없는 의심이 필수입니다. 정은 반색을 하더니 직접 현장에 가보겠다고 했습니다. 끊임없는 의심을 그때는 왜 하지 못했을까요? 공양주의 의묵한 속매를 황교수의 싸구려 언행을 하필 주지가 없을 때 사고가 터졌음을 백노인은 진짜 베트남 참전용사일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요? 편함과 낯설매 빠져서 긴장의 끈을 놓아버렸었을까요? 절은 곧 경외의 공간이라는 통념에 갇혀서 상황을 복잡하게만 봤을까요? 죄는 절이 아닌 사람의 지심을 몰랐을까요? 병치료를 위해서, 고식공부를 위해서, 작품활동을 위해서 그들은 각자의 목적이 있어서 머무르는 사람들임을 왜 잊었을까요? 두 사람이 죽었습니다. 쉽게 주어 담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새벽이 오지 않기를 기도해야 할 처지입니다. 저당 잡힌 인생을 살아야 하는 고통은 겪어보지 않아도 합니다. 시체 앞에 눈을 감고 서 있자니 오감을 상실한 인간처럼 멍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쏟아지는 빗소리가 진돗개 울음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검은 하늘을 두 쪽으로 갈라놓는 번개가 이 끔찍한 상황이 현실의 일임을 명확히 일깨워 주었습니다. 고시생 장은 판단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위기 상황임에도 침착했습니다. 사건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그렇겠죠. 내 어깨에 손을 얹고 분명 상황을 뒤집을 흔적이 있을 거라고 위로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사건 전모를 알아야 어떻게든 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난 용기를 내서 차근히 방부터 살폈습니다. 수습기자 시절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실 견학이 도움이 됐습니다. 들어누운 두부의 시체가 특별히 무섭게 느껴지진 않았습니다. 혼란스런 감정들이 조금씩 진정돼 갔습니다. 공양주의 짐은 상상했던 것과 크게 달랐습니다. 벽장 속에는 전기포트와 함께 초콜릿, 컵라면, 커피믹스 같은 인스턴트 식품이 가득했습니다. 확실히 생의 단년보다 생의 집착 쪽에 가까워 보였습니다. 이혼을 당했니, 자살 기도를 했니 따위의 소문은 헛소리가 분명합니다. 어스름한 새벽에 108배를 올리고 표표하게 대웅전을 나서던 모습이 위선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지난 넉 달간 대체 왜 여기 머무른 걸까요?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체크 문양이 그려진 갈색 가죽 가방을 뒤졌습니다. 구찌 선글라스와 진홍색 립스틱이 보입니다. 지갑 속에서 주민등록증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한지숙, 서울 사람이고 나이가 서른하나입니다. 증명사진은 20대 때 찍은 것인지 지금보다 더 미인입니다. 짙은 눈썹과 우뚝 솟은 코, 앙담은 입술에서 새끼와 고집이 함께 묻어납니다. 놀랍게도 가스총이 발견됐습니다. 총구를 보는 것만으로 아찔합니다. 빅사이즈 여행용 트렁크에선 흙 묻은 비닐 작업복, 플래시, 플로라이드 카메라와 여러 종류의 철제 공구가 쏟아졌습니다. 이게 다 뭐란 말입니까? 책에는 분명히 플로라이드 카메라라고 써있는데요. 아마도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이걸 좀 봐요! 좌식 책상을 뒤지던 장이 맨 아래 서랍과 바닥 사이의 틈에서 낡은 책자를 찾았습니다. 불교 경전인가 생각 없이 휘리릭 넘기는데 묵직한 한지가 툭 떨어졌습니다. 한지는 네 번 접혀있었고 그걸 다 펼치자 A2 용지만한 지도로 변했습니다. 놀랍게도 그건 지장사의 가람 배치도였습니다. 대웅전을 중심으로 왼쪽에 강당과 공양간, 오른쪽엔 여덟 칸으로 나뉜 요사체, 정면의 누각, 대웅전 뒤편의 산신각, 해우소 위치는 지금과 다릅니다. 지도 윗부분 제목자리가 찢겨져 나갔지만 한눈에 봐도 지장사가 분명합니다. 건물에 삐뚤어진 각도와 우물자리까지 표시될 정도로 정교합니다. 오래된 건 분명하나 출처나 연대까지 알 수는 없었습니다. 암호 같은 글자가 군데군데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일본어입니다. 그건 처음 제작할 때 쓴 게 아니라 다른 필기구로 덧 썼습니다. 눈길을 끄는 건 대웅전과 강당 사이의 굵은 점선입니다. 나의 눈빛이 장과 동시에 마주쳤습니다. 그도 같은 생각을 한 모양입니다. 비밀 통로 왠지 공양주의 죽음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시간 절약을 위해 장은 대웅전 쪽에서 나는 강당 쪽을 맡아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강당 쪽 비밀 통로 출구는 불전함 아래에 숨어 있었습니다. 밤이라 찾는 데 애를 먹었습니다. 덮여 있는 장판을 거더니 정사각형의 나무문이 나왔습니다. 손잡이를 들어올리자 문은 끼익 소리를 내면서 쉽게 들렸습니다. 어설프게 엮은 나무 사다리가 어둠 아래로 내려져 있습니다. 군용 랜턴을 입에 물고 한 발 한 발 내려섭니다. 굴이 깊진 않았지만 한 사람이 겨우 움직일 만큼 좁습니다. 내려와서 보니 높이가 4미터도 제한되는 것 같습니다. 몇 발짝 전진하자 젖은 흙냄새가 풍겨옵니다. 공포영화에서처럼 발 아래서 고양이만한 쥐떼가 습격해올까 무서웠습니다. 웅크린 채 암흑의 통로를 한 발 한 발 걷자니 세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첫째, 공양주는 도굴꾼일까? 아마도 고지도와 똑같이 생긴 절을 찾아 전국을 뒤졌을 것입니다. 지도 윗부분이 찢겨져 있었으니 그럴 공산이 큽니다. 가람 배치와 다 비슷해서 그 절이 그 절 같으니까요. 지장사를 발견하고는 희열감에 그대로 주저앉았겠죠. 매일 밤마다 삽을 들고 이 길을 파헤쳤을 수도 있습니다. 쇼센크 탈출의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두 번째, 과연 주지는 이 길을 몰랐을까? 그는 2년 전에 부임했습니다. 알았어도 무관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소실과 증축을 반복한 천년 고찰이라면 비밀 통로 하나쯤 기본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뭐가 묻혀 있느냐? 문제는 그것이겠죠. 세 번째, 공양주를 살해하고 사라진 그림자는 누굴까? 외부 침입자치실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지도를 둘러싼 조직 간의 쟁탈전? 주지가 장기 출타 중일 때 사건이 터진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여기! 장의 목소리가 어디선가 에코 음향처럼 울립니다. 나는 방향감각을 상실해서 두리번거립니다. 그때 희미한 불빛이 앞에서 비칩니다. 시커먼 어둠 속을 가르는 진짜 한 줄기 빛입니다. 불빛이 점점 둥글게 커지더니 한순간 눈이 부실 만큼 강해집니다. 이글거리는 태양을 마주 본 양 나는 잠시 시야를 잃었습니다. 순식간에 눈발이 거칠어졌습니다. 폭설입니다. 나는 모직 반코트를 입고 정장용 구두를 신고 있습니다. 옷이야 대충 버티겠지만 구두가 걱정입니다. 군대 시절 걸린 발가락 동상 때문에 아주 오래 고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눈이란 첫 순간만 황홀할 뿐 아픔만 남기고 사라지는 험앙한 존재에 불과합니다. 험앙한 존재. 그렇습니다. 그녀도 험앙하게 사라졌습니다. 만약 그녀의 의도대로 일이 술술 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도굴 품을 처분해 인사동에 번듯한 골동품 가게라도 차렸을까요? 한몫 단단히 잡고 드라마처럼 외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까요? 이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나에겐 인생보다 더 긴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살인자 누명을 쓸지 모른다는 불길한 생각에 간밤 내내 멀뚱한 눈으로 뒤척였습니다. 누군가가 깨우러 올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야 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남은 술을 찾아 벌컥벌컥 들이켜고 나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무슨 연휴인지 어린 시절 해질역 동네 공터에서 소타기 놀이하던 꿈을 꿨습니다. 꽝꽝꽝꽝꽝 누군가가 주먹으로 방문을 두드립니다. 강군의 목소리 큰일 났어요! 사람이 죽었어! 올 것이 왔습니다. 난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고리를 밉니다. 대체 뭔 일이야? 하는 표정으로 두 눈을 껌뻑이며 머리를 긁습니다. 덩치 큰 낯선 사내가 수첩을 들고 곁에 서 있습니다. 군소재지 경찰서에서 온 형사 돼지코가 인상적입니다. 아침 햇살은 화창합니다. 비가 온 뒤라 정면에 문정산 정상이 청명하게 보입니다. 그 눈부심에 까닭없이 슬퍼집니다. 공양간 앞은 난리가 났습니다. 그새 소문이 돌았나 봅니다. 녹동리 늙은이 몇 명이 노란색 폴리스라인 밖에서 현장을 훔쳐봅니다. 신난 구경거리를 발견한 양 눈빛마다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최초 발견자는 백노인입니다. 아침 산책 나왔다가 개가 공양주 처소 앞에서 심하게 지저대는 통에 시신을 발견했답니다. 다른 사람이 맡아줬으면 했던 역할인데 빗나가서 당황스러웠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황 교수가 밤새 짐을 챙겨 사라졌습니다. 동네 늙은이 하나가 새벽 버스 종점에서 그와 인상착의가 비슷한 남자를 봤답니다. 형사들 탐문 수사가 이어지고 앰뷸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힘겹게 산길을 오르고 시체가 치워지고 지방신문 주재 기자가 몰려오고 본사에서 젊은 스님 둘이 와서 사태 수습에 나섰습니다. 강력계 반장이란 자는 공양간에서 전화통을 한참 붙잡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도망간 황 교수의 신원이 밝혀졌습니다. 절집 장기 체류자들은 요식 행위지만 숙박계를 써야 합니다. 죄인들의 도피처로 변질되는 걸 막기 위한 조치입니다. 반장이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황민구 황 교수가 주민번호와 함께 갈겨 써놓은 이름 석자인데 물론 가명입니다. 그런데 그 황민구는 그가 즐겨 쓰는 몇몇 가명 중 하나랍니다. 전과가 있는 전문 도굴꾼 별명이 두더지 그 바닥에서 꽤 유명 인사라나 봅니다. 형사들이 그러면 그렇지 하면서 고개를 끄덕입니다. 신속한 초동수사가 내심 만족스러운지 의기양양합니다. 처음에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고 실실 코웃음을 날립니다. 서울이나 지방이나 형사들 하는 꼴은 다 똑같군요. 강한 자에 비굴하고 약한 자에 으스대고 그들은 도굴꾼이 엮인 뻔한 살인사건으로 단정짓습니다. 살인용의자는 당연히 황교수 곧 전국에 긴급수배령이 떨어질 겁니다. 저 새끼 잡아! 상황이 끝없이 꼬이고 꼬입니다. 고함 소리가 나는 쪽을 보니 강군이 숲속으로 총알같이 뛰어듭니다. 반바지의 맨발입니다. 돼지코가 손가락질을 하며 뒤뚱뒤뚱 뒤따릅니다. 숲속에서 몇 번의 고함 소리가 울렸다 잠잠해졌다 다시 울립니다. 소리가 날 때마다 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습니다. 모두들 무슨 소동인지 궁금해하면서 산쪽의 시선을 고정합니다. 돼지코는 포기와 달리 날렵했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 숨을 헐떡이면서 강군을 앞세우고 나타납니다. 포획에 성공한 사냥꾼처럼 의기양양 제복의 순경 둘이 급히 달려가 강군을 양쪽에서 팔짱 낀 채 순찰차 쪽으로 끌고 갑니다. 풀죽은 강군 손목에 수갑이 채워져 있습니다.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는지 무릎이 크게 찢어져 피가 흘러내립니다. 돼지코가 소뚜껑만한 손으로 부채질을 하면서 팔자걸음으로 다가옵니다. 입꼬리를 올려 웃으니 진짜 돼지를 닮았습니다. 땀에 푹 젖은 흰 남방이 삼겹살처럼 아랫배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저 새끼 뭐꼬! 반장이란 자가 눈을 찡그리며 퉁명스럽게 내뱉습니다. 아까부터 슬슬 내 눈빛을 피하더라고. 그럼 감이 팍 오잖아예. 며칠 전에 한총령인가 뭔가 숲에 전단지 뜬 거 행님도 기억나지예? 북한과 접촉한 애들 그게 갑자기 팍 생각나는기라. 그래서 확인해보려고 쑤시는데 눈치 까고 바로 튀더라고. 어쨌든 오늘 기분 쬐시네예. 새끼 느려 터져도 그땐 또 빠꼼하네. 마 고생했다. 맨날 대무질하고 댕겨서 그런지 날다람쥐처럼 어찌나 잘 튀는지 나무뿌리에 걸려 앉아 빠졌으면 놓쳤을깁니다. 족치면 다른 새끼들도 어디 숨었는지 슬슬 불겠지예? 잡아서 다행이지. 행여 탈진해서 산에서 개죽음이라도 당했으면 경찰서에 화염병 날아들 뻔 했잖아. 여기 살인사건이랑 연관이 있는지도 철저히 조사해봐라. 그라모 일타 이피아인교 승진 좀 하게 제발 그랬으면 좋겠네예. 강군이 경찰차에 오르기 전에 이쪽을 노려봅니다. 움푹 팬 눈 그늘이 깊습니다. 나는 마주볼 자신이 없어 강당 처마 아래에 숨어들어 남몰래 한숨을 토해냅니다. 사연 없는 인생 없다더니 다들 그렇고 그렇게 살아왔군요. 윤회가 사실이면 인간의 업이란 어떻게 쌓이는 것이고 어떻게 덜어낼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집니다. 간밤의 뒷처리 작업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동굴 탐험은 허무하게 끝났었습니다. 비밀 통로는 존재하지만 보물은 없었습니다. 대웅전 쪽에 좀 널찍한 공간에 썩은 나무 괴짝이 널려 있긴 했습니다만 흔적으로 봐 뭔가가 묻혀 있었고 누군가가 파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일본군이 퇴각할 때 묻어둔 걸 전국의 도굴꾼들이 소문 듣고 이미 몰려들었던 게 아닐까요? 공양주가 지도를 언제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겠지만 한 발 늦었습니다. 꿈들이 벌써 등산을 하고 난 후입니다. 인간은 간사하기 짝이 없는 자기 합리화의 동물 아닙니까? 나도 예외가 아니어서 시간이 흐를수록 살고 싶은 욕망이 강해집니다. 그런데 일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자 짜증이 폭발하려고 합니다. 시체를 어찌 처리해야 할지 여전히 결정을 못 내린 상태 착잡한 심정으로 돌아섰습니다. 머릿속은 계속 살인자를 쫓지만 굵직하게 잡히는 게 없습니다. 그를 잡아야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만약 도굴품 쟁탈전에 얽힌 외부 침입자라면 해결 방법이 요원합니다. 벌써 한참을 도망쳤을 겁니다. 대체 누굴까? 휘청거리는 뒷모습을 봐선지 백노인도 자꾸 아른거립니다. 장이 앞에서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도 지쳐 보입니다. 난 이마에서 흐르는 땀을 손등으로 닦다가 문득 한 장면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너무나 단순한 가설이 겹쳐집니다. 그 가설에 상황을 대입시키자 조각난 여러 장면이 하나의 일직선상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온몸에 전율이 울려 퍼집니다. 드디어 다 왔나 봅니다. 얕은 고개에 올라서자 미음자로 배치된 절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대웅전 기완은 이미 눈을 반 이상 뒤집어 쓰고 있습니다. 수묵화 같은 풍경에 압도되어 잠시 걸음을 멈춥니다. 깊은 숨을 내쉬자 하얀 입김이 되어 나옵니다. 뒤돌아보면 까마득한 절벽 저 아래 녹동리는 플라스틱 장난감으로 만든 미니어처 같습니다. 우체통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고 휘휘 굽은 외길은 어느새 눈에 뒤덮여 군데군데 끊어져 보입니다. 방향감을 상실해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아뜩해집니다. 서둘러야겠습니다. 일주문을 지나 돌계단을 오릅니다. 이제부턴 부처님 품 안에 들어온 겁니다. 앞들에 쌓인 눈이 흠집 하나 없는 은색 융단처럼 깔려 있습니다. 요사체 벽면에 붙은 양철 연통에선 연기가 피어오릅니다. 대웅전의 빛바랜 단청도 누각의 벌레 먹은 나무 기둥도 칠이 벗겨진 범종도 예전 그대로입니다. 3층 석탄만이 고풍스럽게 변해 있습니다. 누렇게 마모된 것만 봐서는 조선시대 탑이라고 해도 믿겠습니다. 15년 전 투더지 황교수의 말이 맞았습니다. 카세트 테이프를 틀어놓았는지 독경 소리가 나지막한 랩처럼 흐릅니다. 법당에 잠시 들를까 하다가 그만뒀습니다. 부처보다 더 가까이서 중생의 염원을 살핀다는 지장 보살님 나처럼 속세의 때가 많은 인간이 마룻바닥에 엎드리면 호통을 치실 것만 같습니다. 생각만 해도 등줄기가 서늘해집니다. 산신각을 지나 부도전을 돌아 밤나무 숲길을 오릅니다. 비탈의 무덤이 눈에 파묻혀 있습니다. 장례식 때 와보지 않았다면 찾기 힘들었을 겁니다. 무덤과 마주하고서야 꽃 한 송이 챙겨오지 못해 미안해집니다. 봉분의 눈을 손바닥으로 쓸어내려 봅니다. 주위를 거닐었습니다. 붕어빵처럼 선명하게 찍히는 검은 발자국 그때 이렇게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면 범인이 바로 잡혔을 텐데 눈시울이 뜨거워집니다. 내 나이 마흔셋 아직도 쓸쓸한 싱글이고 마포의 원룸에 살고 있습니다. 신문 제작이 없는 토요일에는 부스스한 얼굴로 일어나 라면으로 끼니를 때웁니다. 지난 세월 악몽을 잊고 싶어 일에 미쳐서 살았습니다. 지방 출장도 사나을식이 이어지는 잠복근무도 자원했습니다. 근성있는 사건 기자라고 편집국 내에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출입처에선 별명이 미친 개입니다. 취재 소스를 한 번 불면 절대 안 놓친다는 뜻이죠. 여의도 증권맨 연쇄살인 추적 보도로 한국 기자상을 탔고 내후년쯤엔 사회의 부장이 될 것 같습니다. 운과 때가 맞는다면 편집국장도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마음이 자유로울 수 없다면 탐욕은 다 헛것입니다. 굴레란 내가 벗고 싶다고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손목시계를 봅니다. 곧 그를 만날 시간입니다. 밤나무 숲길을 따라 한 사람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15년 만인데도 익숙한 걸음걸이 긴장으로 입이 타고 가슴이 뜁니다. 더는 악연으로 만나지 않길 앞으로는 각자의 길을 가길 바랄 뿐입니다. 그가 기선 제압하듯 내 앞에 떡하니 섭니다. 턱살이 붙었고 주름이 늘었고 새치가 많아졌군요. 뿔태안경이 금태로 바뀌었습니다. 반복해서 표정연습을 해온 배우처럼 굳은 얼굴에 변화가 없습니다. 우린 눈빛만 교환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말을 한들 의미가 없으니까요. 둘의 입에서 흘러나온 보였한 입김만 뒤섞입니다. 기가 꺾이지 않으려고 눈동자에 잔뜩 힘을 주었습니다. 그가 먼저 재킷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도 코트 안주머니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사진을 교환했습니다. 몇 초의 시간이 몇 시간 같았습니다. 손끝이 떨려왔지만 의식해서 근육에 힘을 주고 견뎠습니다. 그가 담담히 사진을 확인하더니 라이터를 꺼내 아래 모서리에 불을 붙입니다. 이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금세 불길이 솟습니다. 그는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아마 작정하고 준비를 해왔나 봅니다. 사진이 검은재로 변하자 미련 없이 뒤돌아섭니다. 성큼성큼 눈밭을 밟고 왔던 길을 되짚어서 갑니다. 작별인사 조차 없는 단호한 행동 여전히 결단이 빠르고 현실적입니다. 그날 밤 가장 극적인 순간은 동굴의 나무 계단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새벽 3시쯤 됐을까요? 난 기적처럼 사건의 퍼즐을 맞췄습니다. 몇몇 부분의 설명이 미흡하긴 해도 큰 흐름에는 똑 맞아 떨어집니다. 이토록 단순한 상황을 왜 그리 어렵게 봤을까요? 휘청거리는 그림자 그건 발을 헛디뎌도 그럴 수 있는걸 고작 그 함정에 갇혀서 사건을 빌빌 꼬아버렸습니다. 창이 먼저 계단을 오릅니다. 그를 올려다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의연해야 하는데 나도 모르게 목소리가 심하게 떨립니다. 왜 죽였죠? 장의 움직임이 정지된 화면처럼 멈췄습니다. 계단의 매미처럼 매달려 한참을 그대로 있습니다. 침 삼키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립니다. 한 손에 랜턴을 들고 다른 손은 주먹을 쥔 채 나는 긴장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막다른 골목에 몰린 인간이 굶주린 맹수보다 더 무서운 법입니다. 무슨 농담을 난 공처사님하고 계속 같이 있었잖아요. 장의 웃음소리가 가늘게 떨립니다. 내가 멍청했어. 어린애도 알 수 있는 걸 눈뜨고 놓치다니. 나의 한탄에 장이 예민하게 반응합니다. 대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은 거야? 당신은 공양주를 살해한 후 공양간으로 도망쳤어. 누각을 돌아 요사차에 가서 잠자는 공처사를 깨웠겠지. 그리고 호들갑을 떨면서 다시 현장에 나타난 거야. 이봐 기자 양반 갑자기 헛깨 씌웠나. 사람 하나 죽이더니 이제 물귀신 작전을 쓰겠다 그거야? 뭔 근거로 그따위 소리를 짓거리는 거야? 하지만 이제 칼자루를 쥔 건 내 쪽 입니다. 당신 머리를 적신 빗물을 보고도 땀이라고 착각한 내가 어리석었어. 당신이 살인자야. 말도 안 돼. 그렇다면 내가 왜 현장으로 돌아왔겠어? 도망쳤으면 그만인데. 송곳 손잡이에 묻은 지문이 신경 쓰였겠지. 내가 갑작스럽게 뛰어드는 바람에 당신은 그걸 지우지 못했어. 그래서 다시 돌아온 거야. 분명히 봤어. 시체를 살피는 척하면서 가장 먼저 송곳을 만졌지. 경찰 진술에 대비해 일부러 내가 보는 앞에서 안 그래? 장이 고집을 굽히지 않고 뇌까립니다. 그걸 누가 증명할 건데? 그딴 게 증거가 돼? 그리고 내가 공처사 죽음이 정당방위가 아닌 고의 살인이라고 증언하면 당신은 어쩔 건데?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두 사람 다 당신이 죽였다고 우길 거야. 네가 죽든 내가 죽든 이왕 개판된 거 지옥 끝까지 함께 가는 거지. 랜턴을 번쩍 들어 장의 얼굴에 비춥니다. 밀렵군의 조명등에 들킨 짐승마냥 겁에 질려 있습니다. 콧등의 음영이 유독 선명합니다. 동공이 파르르 흔들리는 걸 난 놓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새벽이 가까이 옵니다. 이제 우리는 한 팔씩 수갑을 나눠 차고 공동의 비밀을 짊어지게 됐습니다. 시체 앞에 퍼져 앉아 피말리는 시간을 보내도 이상하게 나의 마음은 한결 편해졌습니다. 왜 그랬죠? 시선을 시체에 고정한 채 나직이 물었습니다. 궁금하기도 했거니와 장을 자극하기도 싫었습니다. 장도 시선을 시체에 고정한 채 대답합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떨고 있습니다. 사고였어! 당신처럼! 죽일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순간 장의 어투가 야비하게 들려 그의 멱살을 움켜잡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를 자극하기 싫었는데 시발 변명 말고 왜 죽였느냐고 묻고 있잖아! 소리를 질러도 장은 침묵합니다. 얼굴만 심하게 붉힙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니 흥분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뭐랄까 감추고 싶은 치부를 만인 앞에 들켰을 때 낭패감 같은 표정? 눈빛은 수치와 증오가 뒤섞여 활활 타오릅니다. 난 그제야 눈치챘습니다. 주체 못하는 남성의 욕구 그에게는 그것이 어떤 문제보다 절박했던 것입니다. 장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흐느끼기 시작합니다. 한 시간 이상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히 장대비가 수직으로 바닥을 때리고 진돗개는 쉬지 않고 지저댔습니다. 백노인이 먹이를 안 준 채 깊이 잠든 모양입니다. 난 조바심 내지 않고 묵묵히 기다렸습니다. 현명한 장은 곧 이성을 찾을 테고 남은 삶에 집착하게 될 것이고 나와 타협하게 되겠죠. 직장생활 2년 만에 많은 걸 배웠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제 속에 야만을 감춘 채 살고 세상은 또 그렇게 적당히 흘러갑니다. 우린 서로의 약점을 쥐었습니다. 운 좋게 이 위기를 탈출하더라도 영원히 입마금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벽장 속에 폴라로이드 카메라에 생각이 미친 건 그 때문이었습니다. 하산을 하산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산에는 어둠이 일찍 내립니다. 사위가 어둑해질수록 눈은 더 강렬한 흰 빛으로 검은 빛을 제압합니다. 구두 속으로 물이 스며들어 발끝이 아립니다. 시큰거리는 통증만 아니라면 이 꿈결 같은 신비감을 만끽할 텐데 막차 시간이 걱정되면서도 이상하게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습니다. 그제야 난 15년 전에 찍은 사진을 봤습니다. 색이 많이 바랬군요. 잔뜩 겁먹은 새하얀 얼굴이 앞에 보이고 배경에는 공양주와 공처사 시체가 또렷합니다. 그날 밤 우리는 시체와 함께 있는 폴라로이드 사진을 찍어서 교환했습니다. 장이 나의 사진을 내가 장의 사진을 간직하고 있다가 시효가 끝난 뒤 맞바꾸는 조건입니다. 아무려나 결과는 성공적입니다. 나는 토할 듯이 큰 숨을 내쉬며 사진을 잘게 찢었습니다. 종이조각을 허공에 날려보냈습니다. 내 미래를 옥죄일 증거는 이로써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장은 변호사가 됐습니다. 천형같은 굴레를 벗고픈 강박증이 공부에 미치게 했던 걸까요? 장담컨대 그는 아주 오래 잘 살아갈 겁니다. 묘지에 눈길 한 번 주지 않고 사라지는 도도함이 서운하긴 하지만요. 경찰은 서둘러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낯뜨거운 일이다 보니 조기 봉합하고 싶은 종단 어른들의 의중도 작용했겠죠. 탐문 수사 과정에서 내 기자 신분이 드러나고 형사들은 그들의 비밀이라도 들킨 양 화들짝 놀랐습니다. 존구석일수록 공권력과 언론의 약발이 잘 먹힌다는 말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닙니다. 난 단어를 골라가며 신중하게 진술했고 그들은 그걸 전적으로 신뢰했습니다. 내 의견을 물어오기까지 했습니다. 난 지방주재 기자들 틈에서 팔짱을 낀 채 짐짓 심각한 표정으로 쌍방살인으로 몰아갔습니다. 장 또한 특유의 영민함으로 잘 대처했습니다. 우리는 밤새 현장을 조작했습니다. 공양주가 자신을 겁탈하려는 공처사를 청동불상으로 내리쳤다는 시나리오에 맞춰서요. 그리고 부상한 공처사는 이성을 잃고 송곳으로 공양주를 수차례 찌른 겁니다. 확인해보니 문제의 송곳은 여행용 트렁크 안에 공구세트에서 빠져나온 거였습니다. 널브러진 시체 두구의 거리는 상황을 설명하기에 적절했습니다. 죽은 시처도 10분이 체나질 않아 사망 추정 시간도 문제없었고요. 송곳 손잡이에 공처사의 지문을 찍었고 공양주 속옷을 허벅지까지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도색잡지에서나 볼법한 새빨간 속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장이 일하는 내내 인상을 찡그렸지만 그런 것까지 배려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행동은 거기까지 나머지는 운에 맡길 수밖에요. 이것저것 허술한 구석이 많아 불안했습니다. 여자가 휘두른 청동 불상에 남자가 절명을 할까 서로를 죽일 수 있는 확률은 얼마나 될까 잘 몰아가면 가능할 것도 같았습니다. 공처사가 나를 향해 공격해온 확률을 내가 공처사를 절명시킨 확률을 따져보면 말입니다. 운명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마음먹기에 달린 겁니다. 경찰은 초동수사 때는 도굴꾼이 엮인 범행으로 얘기가 잘 안 들어 맞자 강간 살인사건으로 몰아갔습니다.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를 끼워 맞추니 또 그럴듯하게 설명이 됐습니다. 황교수가 두 해 뒤 경기도 파주의 한 사우나에서 불심검문에 잡혔지만 경찰은 살인을 입증할 어떤 증거도 자백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는 새벽에 시체를 발견하고 죄를 뒤집었을까 두려워서 도망친 죄밖에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형사들 추측대로 공양주와 동업자였음은 실토했습니다. 주지가 자리를 비우는 밤마다 토구를 뒤졌지만 허심만 썼다고 하더군요. 공양주는 미련을 못 버리고 주위를 더 샅샅이 파헤쳤답니다. 아 하나 더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다. 공양주의 아버지는 손꼽히는 전문 도굴꾼이었습니다. 그제야 그 노인네가 굳이 그녀의 묘를 만든 의중을 할 것 같았습니다. 살인범이 언젠가는 현장에 돌아온다는 본능을 그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15년은 긴 시간입니다. 세월은 사람의 기억을 잡아먹고 수사는 그렇게 흐지부지 됐습니다. 그녀의 산소에 다시 눈길이 머뭅니다. 장을 대신해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시 이곳에 올 일은 없을 테니까요. 내가 그녀의 죽음을 애통해 하는 이유와 동정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두려움 없이 판단했다면 그녀는 살 수 있었습니다. 처음 비명소리를 들었을 때 주저없이 달려갔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억겊동안 이어질지도 모를 이 악연의 고리를 끊을 수 있었을 텐데요. 동정할 수 없는 이유는 그녀가 녹동미에 사는 진짜 공양주를 병들어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오랜 기간 도굴 작업을 위해선 그 자리가 필요했겠죠. 아마 심장병을 유발하는 독극물을 사용했을 겁니다. 증거는 없지만 확실합니다. 살인과 다름없는 용서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음악이 듣고 싶습니다. 온갖 사념을 위로해 줄 곡으로 말입니다. 얼마 전 신문사 카페에 들은 신영욱의 노래가 생각납니다. 그녀의 가녀린 목소리는 멍든 가슴에 호 입김을 불어주듯 속삭입니다. 나도 모르게 가사를 흥얼댑니다. 나 돌아왔죠. 세상의 끝에서 이젠 볼 수 있어요. 아름다운 세상 때론 지치고 힘들고 서글퍼도 눈은 진작 멎었습니다. 저 멀리 측백나무 숲 위를 까마귀때가 원을 그리며 날고 있습니다. 나뭇가지에 쌓인 눈이 후드득 소리를 내며 떨어집니다. 토끼도 고라니도 오늘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난 수면을 오르내리는 부표처럼 경계에서 가슴 졸이며 살아왔습니다. 어떻게도 되돌릴 수 없는 세월입니다. 이제는 꼭 참았던 들숨을 내밟고 달콤한 새 공기를 삼키고 싶습니다. 슬픈 일이든 기쁜 일이든 끝이 있지 않겠습니까? 지난 악업이야 어쩔 수 없고 지금부터라도 선언만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끝이 올 테고 이 죄악도 빛파래 겠죠. 이기적이라고 욕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다들 그런 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휴대폰 뱃소리가 울립니다. 시경 캡 정의 목소리가 들떠 있습니다. 선배가 제대로 짚었어요. 현장에서 목격된 덩치가 산만한 사내들은 인근 고등학교 농구부 1학년 애들이었어요. 방금 확인했어요. 주민등록이 없으니까 지문 조회에 안 걸렸던 거고요. 그 간단한 걸 덩치 큰 사내들이란 진술에 얽매여서 아무도 생각을 못했다니 우리 특종입니다. 다른 공장에선 전혀 몰라요. 20판부터 판갈이 들어갑니다. 선배 정말 대단하세요. 완전 존경합니다. 난 대답 없이 전화를 끊습니다. 즉백나무 숲에서 날아든 칼바람이 휑한 소리를 내고 앞질러 갑니다. 어디선가 여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환청인가 싶어 귀를 모았습니다. 그녀 그녀 목소리가 분명합니다. 뒤돌아 봅니다. 그녀는 없지만 분명 그녀는 있습니다. 볼을 타고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무엇이 날 울리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직도 헷갈립니다. 지금 혹시 저기 앞에 황망히 산을 내려가고 있을 한 남자도 눈물을 흘리고 있을까요? 다시 시계를 봅니다. 막차 막차는 없습니다. 최혁권 추리 스릴러 순결한 술래자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푸코의 일생 그 외 배위에서랑 일본으로 가는 현해탄 위에서 그리고 일본에 도착해서 온천장에서 벌어졌던 사건 여름편 겨울편 소개해드렸었는데요. 글쎄요. 이 작품하고의 공통점은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의 극명한 대비를 좋아하는 작가다? 정도? 15년 공소시효 15년 여름과 겨울 혹시 뒤부터 들으시는 분이 계실까요? 스포한다고 혼내실까봐 네 아무튼 저는 나름 매력적인 작품이었다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의 쓸쓸함이 온 세상을 속이고 자긴 모든 걸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겁하게 숨죽이고 살아온 사람의 비애와 부끄러움 그리고 이제 한시름 놓았지만 아 여전히 부끄러운 뭐 그런 이 사람의 어떤 순결한 영혼이 조금은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니 살인자한테 무슨 순결한 순례자야 하는 불쾌감 갖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작가는 아마도 그 약간의 그 어떤 순결한 부분을 캐치해서 이렇게 제목을 붙인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막차가 없는 인생은 우리 살지 말아야겠죠.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그리고 그리고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금상첨화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